여러분 안녕하세요. 2016배법서관광중고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석, 오윤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 앞에 쓰여서 동작의 뜻을 더해주는 조동사를 배웠는데요. 어떤 조동사가 있었나요? 첫 번째, 뭐뭐 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나타내는 시안과 두 번째, 뭐뭐 하려고 하다 의지를 의미하는 야오를 배웠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한 문장의 동사가 두 개 있다. 다 같이 무슨 문? 연동문을 배웠습니다. 연동문의 특징, 어떤 것이 있었나요? 첫 번째, 동작이 일어난 순서대로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 두 번째 동사는 첫 번째 동사의 목적을 의미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뭐로, 뭐뭇을 사용해서라는 의미의 표현을 정리했었는데요. 어떻게 정리했었나요? 용, 수단, 방법, 동사, 뭐뭐로, 뭐뭐하다 라는 구조였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뭐할 수 있다라는 능력, 가능을 나타낼 때 쓰이는 조동사, 넌과 뭐뭐할 줄 안다, 뭐뭐할 것이다 라는 후천적 능력, 추측을 나타낼 때 쓰이는 조동사, 호의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핵심만을 콕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에 앞서요. 그동안 배운 표현을 한번 쭉 정리해보면요. A, B, B 형용사. A는 B보다 뭐뭐하다는 비교관계를 배웠고요. A, B, B 형용사 뒤에 수량부어가 와서 A는 B보다 얼만큼 뭐뭐하다는 비교의 차이를 배워보았습니다. 그 다음, 셔머라는 무언, 무슨, 어떤이라는 사물을 물어볼 때 쓰이는 의문사를 배웠고요. 쉐이라는 누구라는 사람을 물어볼 때 쓰이는 의문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점머뒤의 동사가 와서 어떻게라는 방법을 물어봤고요. 점머뒤의 동사 아니, 즉 부사가 와서 왜, 어째서라는 이유를 물어보는 표현도 배워봤습니다. 점머양, 어때요?라는 상태를 물어봤고요. 왜, 셔머, 왜, 어째서라는 이유를 물어보는 의문사도 배워봤습니다. 지, 디엔, 동사라고 해서요. 몇 시에 뭐뭐합니까? 즉, 시간 표현을 배워봤고요. 셔머, 시, 호, 동사라고 해서 언제 뭐뭐합니까? 라고 하는 때, 시점을 나타낼 때 쓰이는 의문사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샹, 뭐뭐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나타내는 초동사를 배웠고요. 이야, 뭐뭐하려고 하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초동사까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다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오늘도 우선 본문 뒤에 있는 단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동사 앞에 쓰여서 동작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고자 할 때 쓰이는 초동사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뭐뭐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초동사, 넝을 배워볼 시간인데요. 그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할 수 있긴 한데 누구나가 할 수 없는 뛰어난 능력, 즉, 중국어를 잘 가르치는 능력이나 말을 참 잘하는 능력, 그리고 운전을 잘하는 능력과 같은 누구나가 할 수 없는 뛰어난 능력을 말할 때 쓰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어떠한 상황이 될 수 있느냐를 물어볼 때 쓰이는 가능관계를 물어볼 수 있는, 즉, 내일 올 수 있나요? 참가할 수 있나요? 기다릴 수 있나요?와 같은 상황의 허락허가를 구할 때 쓰이는 표현,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리해볼 단어는 바로 맛을 표현하는 겁니다. 흔히 많이 쓰이는 다섯 가지 맛을 정리해보면요. 맵다, 라, 짜다, 시엔, 달다, 디엔, 쓰다, 고, 시다, 수안, 이렇게 다섯 가지 맛을 정리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정리해볼 단어가 바로 중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앞에서도 배운 바 있죠? 더, 더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역할로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명사와 명사 사이에 쓰여서는요. 우리말의 ~~라는 역할, 즉, 소유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나의 친구라고 말하고 싶다면, 와다, 방역, 와다, 방역,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동사나 형용사가 명사 앞에 쓰여서 꾸며줄 때는요. ~~한이라는 역할, 즉, 한정관계라는 말을 써줍니다. 예를 들어요, 예쁜 아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더, 하이즈, ~~더, 하이즈와 같은 ~~한, 예쁜 아이, 이런 역할도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명사 뒤에 쓰였을 때는 ~~의 것이라고 해서, 내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고요. 만약, 형용사나 동사 뒤에 쓰였을 때는요. ~~한 것이라고 해서, 예쁜 것은 어떻게 말할까요? ~~더, 이렇게 소유대명사 역할까지 정리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정리해볼 단어가 바로, 우리말 한자어, 참가라는 뜻의, 참가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찬자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중국어 단어의 공부는 죽어라, 동사만 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 붙는 목적어랑 같이 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찬자라는 단어랑 만나는 표현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 참석하다라는 말은요, 참가하다, 회의라는 문장과 같이, 찬자, 회의, 찬자, 회의, 이렇게 결합해서 해오면 좋겠고요. 시합에 참가하다라는 말은요, 참가하다, 시합에라는 문장 구조가 되어서, 찬자, 비, 살, 찬자, 비, 살, 이렇게 이어서 연결해보는 것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시험에 응시하다는 말은요, 참가하다, 시험에라는 구조로 기억하셔서, 찬자, 가오, 시, 찬자, 가오, 시, 이렇게 동사랑 목적어를 같이 해오는 것 중요한 공법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정리해볼 단어가 바로 오늘 핵심어, 즉 조동사 회의인데요. 이것도 그 쓰임을 잘 정리해보면, 첫 번째, 배워서 할 수 있다, 즉, 뭐뭐할 줄 안다라는 후천적 능력을 나타낼 때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뭐할 것이다, 뭐뭐할 것이다와 같은 추측관계로 쓰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추측관계로 쓰였을 때는 호에이의 슘마슘맛다, 호에이의 슘마슘맛다, 이와 같은 패턴 구조를 이룬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정리해볼 단어는 바로 우리말 한자로 열, 개자로 쓰이는 카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이 단어도요, 쓰임이 워낙 많아서 잘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열다라는 뜻으로 쓰이겠죠. 그래서 열다, 문을, 즉, 문을 열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카이만, 카이만, 이렇게 응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개최하다는 뜻으로 쓰여서, 개최하다, 호에이를, 즉, 호에이를 개최하다는 동사구조를 살펴본다면, 카이, 호에이, 카이, 호에이, 이렇게 만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몰다, 운전하다는 뜻으로 쓰여서요. 몰다, 차를, 즉, 우리말답게 표현한다면, 차를 운전하다, 이렇게 만들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단어의 점은 이와 같겠죠. 카이처, 카이처, 이렇게 만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카이라는 단어는요, 끓이다라는 동사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끓이다, 물을, 즉, 물을 끓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카이쉐, 카이쉐, 이렇게 만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중국어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한 글자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정리가 더 필요한 언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할 단어는 바로, 뭣뭣을, 타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뒤에 따라 붙는 교통수단이 뭐냐에 따라서, 그 동사의 쓰임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쭉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타다라는 동사로 쓰였을 때, 즉, 뒤에 다리를 벌려서 타는 교통수단이 따라 오게 된다면요. 즉, 지라는 단어를 써준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타다, 말을, 하긴 어떻게? 지마, 지마, 이렇게 사용할 수 있구요. 타다, 자전거를 이렇게 말한다면, 지, 찌, 싱, 처, 지, 찌, 싱, 처, 이렇게 만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다, 오토바이를 이렇게 만들고 싶다면, 지, 모, 투어, 처, 지, 모, 투어, 처, 이렇게 만들어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과 비교되는 단어가 바로 두 번째, 타다라는 동사인데요. 이때는 어떻게? 뒤에 편하게 앉아서 가는 교통수단이 따라 왔을 때는, 쭈어라는 단어를 사용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 타다, 자를 어떻게 말할까요? 쭈어쳐, 쭈어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구요. 타다, 비행기를 어떻게? 쭈어, 페이지, 쭈어, 페이지, 이렇게 만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타다, 벨을 어떻게? 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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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이처럼 같은 쓰로 쓰이지만, 뒤에 따라 붙는 단어가 뭐냐에 따라서, 그 동사의 쓰임도 달라진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하나하나 그 특징을 살려 비교하면서 외워보는 것. 이거 역시 좋은 단어 정리법이 되지 않을까요? 정말 있어 보이시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오늘 배울 패턴은요. 뭐뭐할 수 있다라는 능력, 가능을 나타낼 때 수 있는 조동사, 넌과 뭐뭐할 줄 안다, 뭐뭐할 것이다 라는 후천적 능력, 또는 추측을 나타낼 때 수 있는 조동사, 호의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기본 옷은 주어, 쑥어, 목저라는 구조에 입각해서 오늘도 처음부터 쭉쭉쭉, 어떻게? 쭉쭉쭉, 직독직해하면서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자, 첫 번째 패턴입니다. 공부해볼까요? 넝, 뭐뭐할 수 있다라는 조동사로 쓰이는데요. 그 역할은 능력, 또는 가능을 의미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워, 넝, 쬐, 하니, 워, 넝, 쬐, 하니, 워, 나는, 넝, 웜, 말, 수 있다, 쬐, 가르치다, 하니, 중국어를 이라는 문장에 합쳐서 저는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을 만들어봤고요. 이때 쓰이는 넝은 누구나 갈 수 없는 능력, 즉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보는 것도 좋겠죠. 자, 두 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타, 넝, 쬐, 라더. 타, 넝, 쬐, 라더. 타, 그녀는 넝, 뭐뭐할 수 있다, 쬐, 먹다, 라, 맵다. 이때 더, 어떤 거, 뭐뭐한 것이라는 소유대명서로 쓰이겠죠. 그래서 우리 이걸 정리해본다면 그녀는 매운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갈 수 없는 능력,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장 갑니다. 니, 넝, 찬지아, 회의, 이마. 니, 넝, 찬지아, 회의, 이마. 니, 당신은 넝, 뭐뭐할 수 있다, 찬지아, 참가하다. 이때 회의, 이라는 뭐가? 회의에라는 문장이 왔죠. 문장 맨 끝에 마가 왔으니까, 뭐뭐입니까? 라는 의문이 될 겁니다. 당신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문장을 만들어볼 수 있겠죠. 이때는요, 상황의 허락, 허가를 구하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밍티엔, 니, 넝, 라이마. 밍티엔, 니, 넝, 라이마. 자, 보겠습니다. 밍티엔, 내일. 니, 당신은 넝, 뭐뭐할 수 있다. 라이, 오다, 마, 까가 되겠죠. 내일 당신은 올 수 있습니까? 라는 상황의 허락, 허가를 구할 수 있는 표현.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조동사, 회의가 보이네요. 회의 역할은 두 가지였죠. 뭐뭐할 줄 안다, 라는 후천정 능력과 뭐뭐할 것이다, 또는 뭐뭐할 것이다와 같은 추측관계를 의미했었죠. 이때 추측관계를 의미했을 때는 어떤 패턴을 이룬다고 그랬나요? 회의에서 무슨 맞다, 회의에서 무슨 맞다. 이렇게 정리해봤었죠. 자, 이걸 정리해보면서 첫 번째 문장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니, 회의, 쑤, 하니, 마, 니, 회의, 쑤, 하니, 마, 니, 당신은 회의, 뭐뭐할 줄 안다, 쑤, 말하다, 하니, 중국어를, 마, 까가 와서요. 당신은 중국어를 말할 줄 아십니까? 라는 문장, 즉, 후천정 능력을 말할 때 쓸 수 있을 겁니다. 타, 회의, 카이, 쳐, 마, 타, 회의, 카이, 쳐, 마, 타, 그는 회의, 뭐뭐할 줄 안다, 카이, 카이라 뜻은 몰다, 운전하다, 쳐, 차가 뭐되죠? 차를, 즉, 운전하다 뜻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문장면이 그때 마, 뭐뭐입니까? 가 돼서 그는 운전할 줄 압니까? 라는 후천정 능력을 물어보는 조동사 회의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죠. 타, 회의, 치, 쯔, 칫, 칫, 마, 타, 회의, 치, 쯔, 칫, 마, 타, 그녀는 회의, 뭐뭐할 줄 안다, 치, 타다, 무엇을? 쯔, 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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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가는 자동차, 즉, 자전거가 되겠죠. 이때 문장 맨 끝에 마, 까가 와서요. 그녀는 자전거를 탈 줄 압니까? 라는 후천정 능력을 물어보고 있을 겁니다. 타, 회의, 라이, 더, 타, 회의, 라이, 더, 타, 그녀는 이때 중요한 패턴이 보이네요. 회의, 슬마, 슬마, 더, 회의, 동글라미, 더, 동글라미 연결시켜 버린다면 아마도 뭐뭐할 거면 추측구조가 되겠고 그 사이에 뭐가 오나요? 다시 라이라는 동사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그녀는 아마도 올 겁니다. 라는 문장 추측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봤더니요. 워, 회의, 샹, 신, 니, 만다. 워, 회의, 샹, 신, 니, 만다. 워, 나는, 저는, 회의, 동글라미, 더, 동글라미 하신다면 아마도 뭐뭐할 겁니다. 샹, 신, 한자 그대로 서로 믿다. 즉, 믿다라는 동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누구를, 니, 만, 당신들을, 이라는 문장에 대해서 저는 당신들을 믿을 겁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역시 워이, 스물, 스물, 더, 추측구조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더 좋겠죠. 다같이 웃으면서 아하!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의, 거의 16번째 수업 시간인데요. 오늘은 뭐뭐할 수 있다, 뭐뭐해도 괜찮다. 라는 의미의 가능, 허락, 허가를 나타내는 조동사 거이와 넝이 쓰인 문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신용카드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다같이 성조 표시하시면서 이 문장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하다. 라는 표현은 사용하다. 라는 의미의 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용 뒤에 이렇게 신용카드나 현금과 관련된 표현이 오면 그것을 사용해서 계산한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계산하다. 라는 표현은 현금 시엔진을 넣어 용, 시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신용카드라는 말은 저번 시간에도 나왔었는데요. 한자 그대로 신용이란 말에 성조를 넣어 신용과 카드라는 가를 합쳐 신용가라고 했었습니다. 카드가가 쓰인 단어를 보면 은행카드는 은행 인항을 넣어 인항카라고 하고요. 중화권에서 많이 쓰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쓸 수 있는 유니온페이 카드, 즉 은영카드는 중국어로 인링카라고 합니다. 또한 사타 점수라는 구조에 지펀 이란 단어를 사용해 마일리지 포인트 카드라는 지펀 가라고도 할 수 있으니 이렇게 카드 종류도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카드 결제하다. 라는 말은 글다라는 동사 슈아를 넣어 글다 카드라는 구조로 슈아 가라고 했었죠. 여기에 허락허가를 나타내는 조동사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해도 된다. 거 이를 넣어 카드 결제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거 이 슈아 가마 거 이 슈아 가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신용카드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라는 문장은 뭐뭐 해도 된다. 사용하다. 신용카드라는 구조로 거 이 용 신용카 거 이 용 신용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 거 이 마 두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여기서 흡연 가능한가요?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적 표시 하시면서 쩌리, 케이, 초이엔 마 다시 한 번 쩌리, 케이, 초이엔 마 이 문장은 여기서 흡연할 수 있는지 해도 괜찮은지 물어보는 문장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해도 괜찮다. 라는 조동사 거 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흡연하다. 라는 말은 뽑아내다. 연기라는 구조로 담배를 피우다. 라는 의미의 초이엔 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한 흡입하다. 연기라는 구조에 시엔 이라는 표현도 있으니 같이 정리해 두세요. 요즘에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보단 대부분 장소에서는 금연이죠. 그래서 지나다니다 보면 금연이란 중고어 표현도 많이 보이는데요. 금지하다 흡연이란 구조로 찐지, 초이엔 이라는 표현과 뭐뭐 하지 말아주세요. 흡연하다. 라는 구조로 징우, 시엔 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회화상에서 쓸 수 있는 조동사 거위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조동사 넝의 부정형 부능을 사용해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됩니다. 라는 표현은 여기서 뭐뭐 하면 안된다. 흡연하다. 라는 구조로 쩌리, 부능, 초이엔 쩌리, 부능, 초이엔 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흡연 가능한가요? 라는 문장은 여기서 뭐뭐 할 수 있다. 피우다. 담배까? 라는 구조로 쩌리, 거이, 초이엔 마 쩌리, 거이, 초이엔 마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이 마 세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10인 이상 단체는 50% 할인해 드립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다같이 성적 표시 하시면서 10원 이상의 10원 이상의 거의 다 5저 다시 한번 10원 이상의 20 거의 다 5저 문장을 보니 앞부분에 10인 이상 단체라는 표현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상이란 말은 한자 그대로 이상을 사용해서 이상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하는 이시아 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0개 이상은 10거 이상 이라고 하고요. 10개 이하는 10거 이상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문장에서 쓰인 10인 이상은 10런 이시아 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체라는 한자어 도안티를 넣어 10인 이상의 단체라는 구조로 사이에 더 를 붙여 슈런 이생더 도안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하다 라는 뜻에 나저는 사이에 숫자를 넣어 몇 퍼센트 할인하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부분은 그 사이에 넣는 숫자는 반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 할인하다 라는 표현은 숫자 이 얼 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 8바를 넣어 나 빠져 나 빠져 라고 하고요. 반대로 80% 할인하다 라는 표현은 숫자 이를 넣어 나 얼져 나 얼져 라고 합니다. 그럼 50% 할인하다 라는 표현은 나 우져 나 우져 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반값이란 의미로 나 떼져 나 떼져 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10인 이상 단체는 50% 할인해 드립니다. 라는 문장은 10사람 이상 뭐뭐이 단체 뭐뭐 할 수 있다 50% 할인하다 라는 구조로 슈런 이생더 도안티 거의 다 우져 슈런 이생더 도안티 거의 다 우져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거의 마 네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좀 싸게 해주실 수 없나요?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적 표시 하시면서 넝뿌넝 비애니 디얼 다시 한 번 넝뿌넝 비애니 디얼 이번 문장은 좀 싸게 해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문장으로 긍정 플러스 부정의 정반 의무문 형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동사가 쓰인 문장에서 조동사의 긍정 부정 형식으로 정반 의무문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쓰인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의미의 조동사 넝을 사용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라는 표현은 넝뿌넝 넝뿌너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담배를 피울 수 있나요 라는 문장을 정반 의무문으로 만들어 보면 여기서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없다 담배를 피우다 라는 구조로 쪼리 넝뿌넝 조이엔 쪼리 넝뿌넝 조이엔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장에서 좀 싸게 라는 표현이 보이는데요. 이 표현은 싸다 라는 단어 비애니 뒤에 조금 약간 이란 뜻의 디어를 넣어 물건가스를 깎을 때 비애니 디어를 사용해 좀 싸게 해주세요 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용사 뒤에 디어를 넣어 좀 뭐뭐 하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빠르다 라는 단어는 콰이 라고 하죠. 그래서 좀 빨리 해주세요 라고 할 때는 콰이 디어 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좀 천천히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는 느리다 만을 넣어 만 디어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말해주세요 라는 표현은 말하다 슈어를 넣어 뭐뭐 해주세요 천천히 좀 말하다 라는 구조로 징만디얼 슈어 징만디얼 슈어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좀 싸게 해주실 수 없나요 라는 표현은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없다 싸다 조금 이란 구조로 넝뿌넝 비애니 디얼 넝뿌넝 비애니 디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커임마 마지막 문장 같이 볼게요. 손님 여권은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다같이 성적 표시하시면서 니 넌 게이 워 카니 샤 닌 더 후장마 니 넌 게이 워 카니 샤 닌 더 후장마 문장의 수로 부분을 보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은 누구누구에게 좀 보여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누구누구에게 라는 전지사 게이와 동사보다 칸 뒤에 좀 뭐뭐 해보다 라는 시도의 어감을 나타내는 이샤를 붙여 게이 사람 카니 샤 라는 구조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는 표현은 누구누구에게 나 보다 좀 뭐뭐 해보다 라는 구조로 게이 워 카니 샤 게이 워 카니 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현 뒤에는 목적어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비행기 표를 보여주세요 라는 표현은 비행기 표 지피아 를 사용해 저에게 좀 보여주다 비행기 표라는 구조로 게이 워 카니 샤 지피아 게이 워 카니 샤 지피아 라고 합니다. 그럼 여권은 후자 라고 하죠. 그래서 여권을 좀 보여주세요 라는 표현은 게이 워 카니 샤 후자 게이 워 카니 샤 후자 라고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전치사가 쓰인 문장에서 조동사가 오면 조동사는 전치사 앞에 왔었죠. 그래서 조동사 전치사 명사 동사 구조를 사용해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손님 여권을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은 당신 뭐뭐 할 수 있다 저에게 좀 보여주다 당신의 여권 까 라는 구조로 니 넌 게이 워 카니 샤 닌더 후자우마 니 넌 게이 워 카니 샤 닌더 후자우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 거이 마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핵심은요.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 동사 앞에 쓰여서 동작의 뜻을 더해주는 조동사를 배웠는데요. 오늘은 어떤 조동사가 있었나요? 첫 번째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과 상황의 허락을 의미하는 넌과 두 번째 뭐뭐 할 줄 안다 뭐뭐 일 것이다 호천적 능력과 추측을 의미하는 후에이를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개 이것이 바로 중국어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의미 있는 단어를 배웠나요? 열다, 개최하다, 운전하다, 끓이다 라는 의미를 지는 카이 를 배웠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a는 되지만 b는 안됩니다 라는 의미의 표현 어떻게 정리했었나요? 거의 a 딴 뿌, 넝, 비 거의 a 딴 뿌, 넝, 비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중국어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한 글자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누가 누가 어떻게 무엇을 잘 정리하느냐가 중요한 언어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자, 잊지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